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83페이지죠. 5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입니다. 자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구여한 거잖아요.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하려면 반드시 성립하려면 재산이 있어야 되니까 2번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된다고 맞는 지문이죠. 3번 자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등기 없이 지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재삼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리 입장이므로 3번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 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재삼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기속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재단법인 설립행위에도 단독행위고 법률행위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법인 아닌 재단, 법인 아닌 사단 똑같죠. 재단의 실질은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재산의 집합을 우리가 법인 아닌 재단이라고 하고 권리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되니까 5번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이죠.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정관의 변경과 임의해산은 사원총의 권한에 속하고요. 2번 사원총의 소집 절차가 법률 또는 정관에 유배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나는 총의 계열은 유효하다. X입니다. 말 그대로 법률 또는 정관에 유배됐다면 소집 절차가 그 사원총의 교류는 무효겠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고요. 4번. 감사는 뭐하는 사람이냐면 이사의 업무 집행과 또는 법인의 재산 사항을 감수하게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사원총회나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고요. 또 사원총에 보고하기 위해서 사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4번은 맞는 지문이죠. 5번.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 간의 이해관계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입니다.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맞는 지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7번 문제죠.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2번이 답입니다. 계속 반복적이네요. 이렇게 되잖아요.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이 사원총회의 결의하여 표명이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고요. 주무관청에 허가가 없는 한 그것은 무의이기 때문에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구성력이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 볼까요.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이 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할 수 있다. 깎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 기한 것이라 해도 손해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률의 적용은 가능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실제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직무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면 피해자가 이해가 나의 선인한 그 선의의 중과실이 있더라도 법인의 불법 책임이 성립한다. X죠. 선의이지만 중과실이 있다면 법인의 불법행위에 지금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자 대표기관에게 죄송합니다.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이유는 대표기관 행위가 법인 자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이 사장이고 대표기관이 직원이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사용자 책임은 전혀 별개 개념인 거예요. 따라서 3번.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라는 경우 피해자는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그 행위란 대표기관의 책임도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죠. 따라서 피해자는 법인이나 아니면 대표기관의 아무 쪽이나 전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법인과 그 대표기관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면 대표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 맞는 지문이죠. 5번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인 아닌 사단은 뭐냐면 법인으로서의 조직과 책의 실체가 완비되어 있지만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는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죠. 따라서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게 돼요. 권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겠지만 그런데 유의하실 것은 설립 등기는 안 하고 있죠. 등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등기에 관한 규정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것은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적용이 돼요. 다만 설립 등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에 나와 있는 등기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적용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5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도 법인 아닌 사단에 적용이 되므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네요. 9번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1번은 X가 되고요. 2번 법인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러한 짓을 한 사람들이 연대에서 배상을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2, 3위 기타 대표자가 연대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겠죠. 3번 사용자 책임과는 상관이 없죠. 따라서 3번도 X가 되고요.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대표기관의 책임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4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5번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깎을 수 있다는 것이 과실을 생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X가 되네요. 10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법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그 행위란 대표기관에게 구상을 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은 맞는 지문이죠. 2번 사용자 책임은 아니죠. 상관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3번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 관련성을 보이는 경우 실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 과실, 융우와 상관없이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친다 X죠. 특히 피해자에게 중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중과실이거나 악인 경우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되기 때문에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대표기관의 개인의 책임은 과실상계에 관련하여 그 범위가 달라질 수가 있고요. 5번 법인의 사원이 법인 대표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대표자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인, 법인 대표자 및 그 사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부진정, 연대, 관계이 있고요. 따라서 피해자는 세 가지 주체 중 암호에게나 전액을 손해배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답은 먼저 3번이 되네요. 1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대표기관의 행위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잖아요. 그럼 대표기관이 뭐가 있느냐.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이죠. 청산인도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제3자에게 손을 입혔다면 청산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1번.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님으로 이미 틀렸죠.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나머지 분들 반복적인 행위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이죠.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자, 우리가 임시이사와 특별대리인의 개념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법인과 대표기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고요. 이사에 결혼이 생겼거나 이사가 없는 경우에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이사의 결혼이죠. 이사가 없어요. 그러면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되니까 이사의 결혼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X죠. 여러 가지가 틀렸는데 일단 직권으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필요하고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거죠. 답은 5번입니다. 13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네요. 자, 1번. 이사는 필수기관이죠. 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임의기관이다. X고요. 2번. 이사가 여러 명의 경우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나 각자가 대표하니까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이사의 대표권을 제안하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등기가 필요하죠. 자, 우리 8에 따른다면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도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3번. 이사의 대표권 제안을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이사가 대리를 선임하고 대리를 통해서 사물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줄 수가 있고요. 포괄적으로 거는 대리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4번은 X가 되고요. 5번. 이사의 결혼이 있을 때는 특별 대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이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죠. 5번은 X입니다. 14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 이사가 여러 명이면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표하고요. 따라서 과반수로서 대표형이란다. X예요. 내부적으로 사물을 집행할 때는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으로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내적으로 사무집행할 때는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아주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 있죠. 3번도 반복적이고 4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 이해가 상반하게 되면 그때는 특별 대리를 선임하는 것이니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 이사를 선임하여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청산법인이 되고요. 청산법인이 되면 감사도 그대로고 사원총의도 그대로인데 대표기관인 이사가 뭐로 바뀌냐면 청산의로 바뀌는 거죠. 원칙적으로 청산의는 누가 하냐면 법인의 이사가 하는 거거든요. 5번. 파산 이외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의 교류를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이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건 뭐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대통령이 판에 소출을 당해가지고 군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직무대행자죠. 새로운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통상사무만을 추진하기 때문에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이사의 인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지 사항이고요. 3번. 이사가 여름일 때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표하게 되고요. 4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는 임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네요. 5번도 진짜 많이 나왔죠. 반복 중입니다. 16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죠.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을 제안하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 너무 반복이니까 웃음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등기하지 않았다면 악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안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악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이사가 여러 명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할 때는 각자가 대표하고요. 2번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생겼을 때는 임시 이사를 선임하게 되고요. 4번 법인과 이사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고요. 5번 읽어볼까요? 5번.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하냐? 법인의 통상사무를 하는 거죠. 따라서 법인의 통상사무를 속하지 않은 행위라면 법인은 선의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직무대행자에 원래 뭐하는 거죠? 법인의 통상사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법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선의 제삼자 모르는 제삼자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7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죠. 특정 행위에 대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네요. 18번입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이 답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청산인은 청산을 하겠죠? 할 때 채권을 신고받게 됩니다. 채권을 신고받는데 그 신고 기간 내에는 채무를 변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리 먼저 돈을 가져는 사람이 생기면 이해가 충돌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따라서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청산인은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나머지 볼까요? 1번 사원총회의 결유를 해산할 수 있는 것은 사단법인만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민법상 사단법인 이렇게 나왔으니까 1번은 맞는 지문이고 2번 청산인의 원칙적으로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청산 중인 법인 청산법인은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청산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무효가 되거든요. 3번 읽어볼까요? 청산 중에 법인이 청산목적 범위 외에 매매계약을 새로이 맺어 법인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그러한 법률이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5번도 많이 나왔죠? 자, 법인이 소멸되는 시점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시점은 청산 종결 등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사무를 완료했을 때임으로 5번도 맞는 지문이 됩니다. 19번입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답이죠. 청산 종결 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청산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X가 됩니다. 20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문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답은 3번입니다. 사원층의 결의 방법은 제한이 없고요. 대리인을 통해서도 결의할 수도 있고 서면을 통해서도 결의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보시면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층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죠. 맨 전에 유치원연합회가 법인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연합회는 사단법인이거든요. 비용이 사단법이니까 민법이 적용되고요. 그때 주무관층이 교육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치원연합회를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법에 4번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관층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고요. 아마 2018년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험문제 지문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21번입니다. 민법상 비영리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찾네요. 1번 법인의 설립은 법원에 허가를 요한다. X입니다. 우리는 비영리 법인의 설립주의는 허가주의예요. 따라서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되는데 법원의 허가가 아니라 주무관층 허가가 필요한 것. 따라서 1번은 X입니다. 2번 법인은 주무관층이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입니다. 법인이 성립하고 법인이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설립 등기한 때임으로 2번은 X가 되는 거죠. 3번 법인에 대한 통상사문은 주무관층에서 관리감독하고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문은 법원이 검사감독하니까 3번도 X가 되고요. 4번 4단 법인의 사원의 지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말하면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5번 정관의 변경은 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아, 잠깐만요. 5번 4단 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하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X입니다. 총사원의 4분의 3이 아니라 몇 분이 몇이죠? 3분의 2죠. 아, 저는 해설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X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죠. 답은 4번입니다. 22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이 답입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이 뭐냐? 법인의 실체는 갖췄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이죠. 따라서 법인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법인에 관한 민법규정은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다만 등기는 안 하고 있으므로 등기에 관한 규정에 적용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보시면 법인의 대표권 제한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거래 안전을 위해 법인 아닌 사단에도 유추 적용된다. X고 이유는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은 권리 능력이 없죠. 그래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의 제사는 법인 사단 자체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공동소류인데 그 형태가 뭐가 되죠? 총유가 되고요. 다만 권리 능력은 없지만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되죠. 따라서 등기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등기 능력 인정이 되고요. 소송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원고 피고도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 법인 아닌 사단도 대표자가 있으면 소송에 당사자로 될 수 있다. 맞고요.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에서 물건을 소유할 때는 뭐가 되죠? 총유가 되고요. 5번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에도 대표적인 법인이 아닌 사단이 되는 거죠. 자 아동주소서 23번이죠.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거 앞에서 봤던 문제 같은데요. 자 총유의 가장 주된 특징은 뭐가 없습니까? 지분이 없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관두면 땡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교회면 다니면 당연히 권리가 있고 관두면 권리가 없어지는 거고 집단적으로 탈퇴를 했든 개인적으로 탈퇴했던 그 교회 재산은 남아있는 신도들의 총유인 거죠. 교회 재산은 나눠 가질 수가 없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교회가 두 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교회 재산이 분열된 각 구회의 구성원들의 각각 총유주로 기속되는 형태의 교회의 분열은 허용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자 일단 답이 1번인데 총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하죠. 그것이 총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아니면 이용개령과 같은 관리 행위든 그것이 처분, 변경 행위든 다 무엇을 통해서 사원총의 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러한 것이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거라면 사원총의 결의로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건데 1번 종중의 대표가 종중 명의로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존하는 것은요 종중, 법인 아닌 사단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원총의 결의를 통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총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총의 결의가 필요하다. X입니다. 이것은 종중의 결의로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것. 타 분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자, 25번입니다. 법인에 관한 다음에 민법 규정 중 비법인 사단에 유추 적용될 수가 없는 것은요? 뭐죠? 등기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등기에 관한 규정은 법인 아닌 사단에 적용될 수가 없으니까 타 분 먼저 1번이죠.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안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충격될 수가 없는 거죠. 26번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2번을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개인 재산으로 책임을 짓는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답은 먼저 2번이 되는 거죠. 교회가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라서 신도들이 재산의 미율로 그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자, 넘기셔도 27번이죠. 작년도 문제네요. 자,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먼저 답보볼까요? 3번 보시면 정관의 이사의 해임사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원칙이적이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말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규정한 사유가 아니면 해임할 수 없겠죠. 물론 정관에 규정하지 않은 사유라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현저한 과실이 존재하면 다른 사유로도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원칙적으로 해임할 수가 없으므로 3번이 맞는 지문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번 이 특별 대리는 언제 선임하냐면 이사에 결혼이 있을 때 이사와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 선임하고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을 때는 임시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1번은 먼저 X가 되고요. 2번 이사가 여러 명이면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은 각자가지만 대내적으로 사무집행을 결정할 때는 과반수로서 결정하니까 2번도 먼저 X가 되고요. 4번 법인의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 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증이 취하되더라도 유효로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 기간 중에 체결이 됐다면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효력이 없는 거고 신증이 취하되더라도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법인의 이사의 결의에 무효등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당연히 이해관계는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28번입니다. 옳지 않은 곳을 찾네요. 청리도 문제입니다. 사단법인의 정가는 자치법규예요. 맞아요. 그런데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아니죠. 만약에 다수결의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정간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증 허가가 없는 한 무효이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29번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2번이죠. 해산 및 청산은 법원에서 검사 감독하죠. 주무관증은 뭐죠? 법인의 통산사물을 감독하니까 2번이 답이네요. 30번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2020년대 총 4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한꺼번에 다 나오고 있는데 3번을 보시면 종중이 법인의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와 일을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된다. X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종중은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또는 성문, 문수로 된 규약이 없더라도 법인의 사단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제 우리는 권리의 객체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